중앙아메리카 카리브의 소엔틸리스 제도 인구 20만명의 섬나라 세인트루시아는 영연방왕국의 국가입니다. 세인트루시아는 입헌군주제하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의원내각제공화국으로 의회에서 내각과 국무총리를 선출하며 또한 영국에서 보내오는 총독도 존재합니다. 세인트루시아의 입법부의회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17명의 5년 임기 하원의원들과 총독이 임명한 11명의 상원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부에는 강려의 조언을 받는 총독이 국가의 수장인 영국 찰스 3세 국왕을 대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다수당의 대표 혹은 다수연합의 대표는 총독에 의해 수상으로 지명됩니다. 세인트루시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들은 동카리브 대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런던에 있는 추미론 사법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 섬은 수도인 케스트리스를 포함하여 10개의 행정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 소도시와 마을에서 대중이 선출하는 지방정부들은 위생과 시장규제, 묘지와 보조도로 보수 같은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찰 내부 로열 세인트루시아 폴리스의 의회 특수임무부대와 해안경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프랑스 그리고 카리브의 지역의 주요 상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카리브 공동체, 동카리브 국가기구, 프랑코포닌 기구의 정식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세인트루시아의 경제활동은 과거 단일작물 농업으로 이루어졌으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관광과 금융서비스 기반의 경제로 전환했습니다. 주요 일자리 원천인 관광부부는 섬 국가의 가장 큰 산업이자 국가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번째 큰 산업으로 농업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주요 생산물이었던 바나나 산업은 원가가 낮은 아메리카 다른 생산국들의 경쟁력과 유럽의 무역 특혜 감소로 인해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1만 3천 톤 이상의 바나나를 수출하며 농업 산업 부응에 힘쓰고 있으며 주요 수출 농업 작물은 바나나, 망고,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세인트루시아의 농업은 GDP의 한자리 수를 차지하는 데 불가하지만 고용 인구의 약 10%가 일하며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는 토지의 약 18%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5에이커 미만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배되는 주요 농산물로는 바나나, 코코넛, 카카오 열매, 망고, 아보카도, 채소, 시트러스 과일, 그리고 얌과 고구마 같은 뿌리 작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대부분은 지역 소비를 위해 재배되고 있지만 바나나와 코코넛은 일부 채소와 함께 주로 수출을 위해 재배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의 축산업 부문은 매우 작은 편이며 주로 가금류와 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은 달걀 생산을 자급하고 있고 가금류와 돼지고기 생산도 자급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농림부는 냉동육 수입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에게 양과 염소를 키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가축들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가축 혈통을 수입하고 가축 사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품종 도입, 가축에 적합한 관리를 위한 농민교육, 낭농시설과 도축장 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를 통해 지역 낭농과 유구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인트루시아 수출청이 후원하는 테이스트 오브 세인트루시아 브랜드에 따라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보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세인트루시아 꿀, 럼주, 초콜릿, 코코넛 오일, 그래놀라, 곤충기피자 등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에는 연간 9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여객금융과 관광산업 부분에서 외국 사업체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세인트루시아의 일자리와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인트루시아 외화 획득의 주요 원천이기도 합니다. 북쪽 끝지역은 가장 도시화된 관광지로 해변을 따라 해안 뷰를 지닌 상당히 많은 수의 호텔과 리조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세인트루시아의 빈곤층은 2000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취약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데 농촌의 경우의 빈곤층은 약 50%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기반을 엽히기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해 컴퓨터 주도 정보 기술과 금융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녹업, 관광, 소규모 제조 분야의 생산자들은 도로, 통신, 수도시설 같은 인프라 개발로 수혜를 입으며 숙련된 노동력 등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옴에 따라 2004년부터는 특히 호텔과 외식 산업을 포함한 관광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세인트루시아는 열대 해양성 기후 지역이지만 북동 무역풍의 영향으로 연간 쾌적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연평균 기온이 25도임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고도에 따라 기온 및 강수량의 편차가 큰 편으로 내륙 산악지대는 평균 13도, 해안지대는 약 30도시를 나타냅니다. 강수량은 1500에서 1700mm 정도로 풍부하며 산악지역에서는 4000mm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화산섬인 세인트루시아의 특징으로는 카리브해의 대부분 섬들보다 산이 많은데 그 중 가장 높은 산은 해수면 위 950m에 위치한 기미산입니다. 섬의 남서부에 있는 수프리에르와 쇼아즐 사이에는 불숙, 소순, 원뿔 형태의 그로스피톤과 푸티피톤이라는 산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트윈픽스 또는 트윈피톤스로 알려졌는데 세인트루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라고 합니다. 세인트루시아의 문화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동인도, 프랑스, 영북유산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큰 문화축제로는 8월 30일에 열리는 장미축제와 10월 17일에 열리는 마거렛축제가 있습니다. 장미축제는 장미 십자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장미회라는 세인트루시아 고유의 형제회를 대표하며 마거렛축제는 프리메이슨당과 동일한 세인트루시아 고유의 형제회로 장미회의 전통적 라이벌인 마거렛회를 대표합니다. 또 다른 세인트루시아만의 축제로는 3월 초 섬 전체에 걸쳐 다양한 장소들에서 개최되는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재즈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과 뮤지션들이 몰리는데 그랜드 피날레 혹은 메인 스테이지는 세인트루시아 섬 북쪽에 위치한 피전 섬에서 열립니다. 세인트루시아의 주목받는 스포츠는 요트 경기로 대서양 횡단랠리 ARC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시작되어 세인트루시아에서 막을 내립니다. 30년 전통이 넘는 요트 대회에는 매년 11월이 되면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대서양을 횡단하여 카리브로 향하는 200척 이상의 요트와 1200명의 선수들이 몰립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스포츠 산업이 출발했는데요. 왕립 세인트루시아 터프클럽이 관리하는 경마산업으로 첫 번째 경주는 세인트루시아 국경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세인트루시아의 음악 장르들로는 칼립소, 소카, 댄스홀, 레게, 콤파, 주크, 살사 같은 카리브 음악 장르들과 함께 강한 토착 민속음악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 이후 매년 5월마다 세인트루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 페스티벌은 세인트루시아 재즈 앤 아트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고 문화, 시각예술, 얼터너티브 뮤직, 교육, 패션과 음악 문화를 다루었습니다. 세인트루시아의 춤은 카리브 문화로부터 영감을 받아 국민들로부터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중적인 민속무용으로는 쿼드릴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의 요리는 서아프리카, 영국과 프랑스, 인도 요리가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마카로니 파이, 치킨스튜, 밥과 완두콩을 곁들인 요리, 생선수프,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들로 꽉 채워진 수프 등과 같은 욕동적인 요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세인트루시아는 아메리카의 사람들에게 유명한 베이크 혹은 조니케이크라고 알려진 튀김빵의 봉고장입니다. 이 베이크는 홍고추, 녹색고추, 양파와 함께 볶거나 약하게 튀긴 후 양념하는 대구 요리와 같이 여러 요리에 곁들일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에서 인기 있는 디저트는 턴오버라고 불리는 패스트리입니다. 이 패스트리는 만죽에 속을 채우고 접고 밀봉하여 굽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디저트로 향신료, 설탕 등의 좋아하는 재료를 함께 넣고 끓이는 달콤한 코코넛 저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인트루시아에 거주하는 인도 카리브 인구 덕분에 커리는 매우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요리 스타일의 혼합으로 인해 커리 요리는 독특한 카리브식으로 변형되었는데 루티는 보통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즐깁니다. 이 빵은 매우 납작하며 빵에 병아리콩과 감자, 커리를 넣은 채소, 새우와 조개 같은 해산물, 혹은 닭고기, 소고기, 염소고기와 간 같은 육류를 넣고 싸서 먹습니다. 세인트루시아 출신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는 199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자 극작가 데릭 월컷이 있습니다. 1930년 영국계 아버지와 아프리카 노예 혈통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릭 월컷은 집에서 신앙송을 즐겨한 어머니의 영양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민지 시절의 노예제부터 독립까지 색다른 문화와 전통의 혼합이 담긴 카리브해의 자연을 탐구하였고 그의 작품들은 아프리카인과 유럽인 양측의 풍부한 인종적 유산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월컷의 걸작이라고 평가하는 호메로스 사사시 오메로스로 1992년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서인도 제도의 문학이 최초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데릭 월컷의 가족은 영국, 네덜란드, 아프리카 혈통으로 이는 그가 자신의 시에서 탐구하는 복잡한 섬나라의 식민지 역사로 반영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월컷은 아버지의 예술 감각을 이어받아 화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는 프랑스 화가 폴 세장과 이탈리아의 조르조네를 존경했습니다. 월컷의 그림은 나중에 2007년 뉴욕시의 아니타 샤플스키 갤러리에서 열린 작가의 붓, 작가들의 그림과 드로잉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사, 기자로 일하다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는 작가로 매진하며 티에스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같은 모던이즘 신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62년에 발표한 시집 푸른밤에는 식민지와 식민지 이유 맥락에서 칼리브 지역과 역사를 탐구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1970년에는 희곡, 원숭이산에서의 꿈을 발표했는데 그해 미국 MBC TV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강력한 식민주의자들의 힘에 억압받는 식민지 원주민의 상황을 대변하였으며 1971년 이 희곡은 뉴욕의 니그로 앙상블 컴퍼니 오프블로드웨이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최우수 해외 희곡에 주는 오비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음에 월컷은 이 작품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오비상을 받았습니다. 1990년, 일리아대의 등장인물들을 재창조하고 인용한 월컷의 서사시 오메로스는 월컷의 걸작이라는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뉴욕타임즈 서평에서는 1990년 최고의 책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각종 언론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재생목록 세계백화 코너 세인트루시아 2부 정치경제 무단파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